강원도 철원군 근남면에 위치한 농업회사 법인 대동축분은 30년간 축척된 경험과 기술로 국내 제1의 최신형 생산설비 공장을 갖춘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입니다. 주원료 우분 100%로 1차 발효, 건계분을 혼합한 후 2차 발효, 후숲장 3차 발효를 거쳐서 유기물 함량이 타제품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호기성 발효법을 이용한 공법, 에스컬레이터식 교반 발효 등 최첨단 퇴비화 시스템으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동축분 대표 송재기입니다. 저희 대동축분은 최첨단 설비와 최신 시설로 보다 좋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보다 좋은 퇴비로 계속되는 고온장애와 모든 기후조건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 농작물의 큰 수확에 큰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동축분을 이용해 주신 농민 여러분,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대동축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동축분의 퇴비는 20회 이상 교반되어 생산되며 3개월 이상 후숙시켜 가스장애가 없고 수분이 적은 것이 장점으로써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부숙 퇴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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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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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